이번 시간에 우리가 알아볼 것은 UI와 API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UI라는 말은 들어보신 분들이 좀 있을 거고요. API라는 말은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도 있고 또 API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선 UI라고 하는 것부터 살펴보면 UI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의 약자입니다. User Interface의 약자이고요. 그리고 API라고 하는 것은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말, UI와 API라고 하는 말 사이에는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Interface라는 말이 같죠? 그리고 다른 점은 UI는 유저로 시작하고 API는 Application Programming으로 시작한다라는 점이 다릅니다. 이 중에서 UI가 무엇인가 부터 살펴보면 여기 보시면 컴퓨터가 한 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컴퓨터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은 여기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거나 또는 여기 있는 터치패드를 움직이거나 또는 노트북의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이 노트북이라고 하는 컴퓨터를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 컴퓨터의 어떤 상태, 컴퓨터를 통해서 계산된 결과와 같은 것들은 여기에 있는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화면에 출력이 되거나 또는 여기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서 이렇게 소리가 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시스템의 상태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컴퓨터라고 하는 저 시스템과 저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 사이의 접점에 존재하면서 사람이 생각하는 바를 컴퓨터에게 전달하는 입력장치들 또 컴퓨터의 계산 결과나 어떤 상태를 사람에게 알려주는 출력장치들에 해당되는 바로 그 접점 또는 그 중계자에 해당되는 것을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스템 입장에서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유저, 유저는 사용자라는 뜻이죠. 즉 사용자를 대면하는 접점이 되는 그 지점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부르고 줄여서 UI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여기에 보시면 우리 생활코딩이 담겨있는 사이트인 오픈 튜토리얼스를 보고 계십니다. 자 오픈 튜토리얼스 이 웹페이지에 있는 요런 버튼들 있죠? 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UI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노트북에 있는 UI는 물리적인 기계 조작 장치가 있는 하드웨어적인 UI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것은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된 것이지만 어쨌든 사용자의 의중을 시스템에게 전달하고 시스템의 상태를 사용자에게 보여준다라는 점에서는 이것 역시도 UI,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브라우저에 있는 요런 버튼들 역시 마찬가지로 UI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API를 살펴볼 건데요. 자 여기 여러분의 브라우저에서 자 여기 있는 주소표시창에다가 어 다른 크롬이나 뭐 다른 브라우저라도 상관없습니다. 자바 스크립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alert이라고 입력한 다음에 중과, 괄호를 열고 따옴표, 예 큰 따옴표를 쓰시고요. hello world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쳐보세요. 그러면 어떤가요? 저는 소리가 띵 하고 뜨면서 어 웹페이지 메시지 하면서 지금 이 화면 가운데 있는 자 이런 UI가 나타났습니다. 어때요?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마 신기하실 테고 오랫동안 프로그래밍 하셨던 분들한테는 너무 당연한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 코드를 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 자바 스크립트라고 적혀있는 것은 이 자바 스크립트 뒤에 따라오는 이 부분이 자바 스크립트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저는 지금 자바 스크립트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래밍에 대한 아주 일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alert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alert은 한국어로는 경고, 알림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alert이라고 하는 이것은 경고창을 띄워주는 역할을 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헬로월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경고창에다가 헬로월드라고 하는 문자를 표시하고 싶은 거죠. 즉 헬로월드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정보를 경고창에 표시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서 컴퓨터 이 맥락에서는 브라우저에게 이것을 제출을 하게 되면 브라우저는 여러분이 제출한 이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생긴 UI를 화면에 출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할게요. 자 여기에 있는 이 경고창 있죠? 화면에 출력된 이 경고창을 여러분이 만든 건가요?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닌가요? 자 그게 저의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이 위쪽에 있는 저 얼럿 헬로월드라고 하는 저 명령을 입력해서 엔터를 땅 친 순간에 여기에 있는 이 경고창이 화면에 출력이 됐는데 이 경고창을 여러분이 만든 걸까요? 아닐까요? 라고 하는 것이 저의 질문인데요. 각자 한번 자신의 대답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정답은 좀 모호한 면이 있지만 저라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이 경고창은 제가 만들기도 했고 제가 만들지 않기도 했다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또 한번 여쭤볼게요. 자 여기 이 경고창에다가 제가 마우스 포인트를 한번 올려놔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저기 있는 저 닫기 버튼이 붉은색으로 색깔이 달라지죠. 그리고 툴팁으로 닫기라는 텍스트가 출력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이 제가 작성한 이 코드 안에 마우스를 롤오버 했을 때 닫기 버튼이 강조 표시된다라는 내용이 이 안에 어딘가에 있나요? 이 안에 있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마우스 여기 있는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색깔이 바뀌고 있고요. 제가 이 확인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 이 다이얼로그 이 경고창 뒤에 있는 부분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땡땡땡이라는 경고음이 들리면서 뒤에 있는 어떠한 UI도 제가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여기 있는 이 코드 안에 코드의 형태로 포함이 되어 있나요? 그렇게 하라고 컴퓨터에게 지시한 바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느낌표에 이미지로 디자인되어 있는 무언가가 있는데요. 저 이미지를 제가 저 코드 안에 포함시킨 적이 있나요?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경고창이 보시면 화면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요. 화면의 가운데에 그런데 이 경고창을 화면의 가운데에 위치시키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우선은 이 웹브라우저의 전체 크기를 알아야겠죠? 전체 길이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체 길이에서 중간을 이렇게 잘라서 그 중간에 좌표 값을 이 경고창의 시작점의 값으로 설정을 해서 경고창을 여기에 있는 경고창을 여기 있는 이 부분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경고창은 현재 어디에 있게 되나요? 이런 모습을 띄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화면에서 한쪽에 치우쳐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경고창 자신의 전체 크기를 구하고 그걸 반을 쪼갠 다음에 그 반의 길이만큼 앞으로 전진을 시켜주면 자, 전진을 시켜주면 이 경고창은 화면 중간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경고창조차도 막상 뜯어보면 상당히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코드상에서 기술해준 바가 있나요? 그런 식의 애플리케이션을 브라우저에게 만들라고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나요? 라는 거죠.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경고창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경고창이 이렇게 실행된 이유는 우리가 alert이라고 하는 명령을 브라우저에게 전달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중간에 hello world라는 텍스트가 화면에 출력된 이유는 우리가 hello world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 메시지를 이 경고창에게 전달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경고창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면서 동시에 우리가 만든 것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alert이라고 하는 저 명령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웹브라우저를 제어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인 겁니다. 즉 우리는 alert이라고 하는 이 명령을 브라우저에게 전달해서 브라우저로 하여금 경고창이 출력되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alert도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UI처럼 일종의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인터페이스는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이런 버튼이나 또는 이런 스크롤과 같은 그러한 형태의 인터페이스는 아니고 코드의 형태를 띄고 있는 인터페이스죠. alert, 뭐 이런 식의 코드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코드들 이 웹브라우저가 제공하고 있는 그러한 조작 방법을 이용한 코드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결합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냐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alert과 같은 인터페이스를 사용자가 사용하는 인터페이스와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름을 부르냐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즉 저 API들 이 기반이 되는 시스템, 이 맥락에서는 웹브라우저죠. 웹브라우저라고 하는 기반이 되는 시스템이 우리에게 제공한 저 인터페이스 alert과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응용해서 어떠한 소프트웨어를 만든다 프로그램을 만든다라는 점에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기 있는 저 alert이라고 하는 저 텍스트를 우리가 이렇게 입력해서 브라우저에게 제출하면 브라우저가 이렇게 경고창을 띄워 주잖아요. 그러면 이 경고창은 도대체 누가 만드는 것일까요? 이 경고창은 웹브라우저 개발사에 소속되어 있는 개발자들이 만든 거겠죠. 사실 전세계의 웹브라우저를 만드는 주체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회사는 지금 보고 계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만든 마이크로소프트 또 사파리를 만든 애플 또는 크롬을 만든 구글 또는 그러한 오픈소스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오픈소스 개발자들 또는 파이퍽스 개발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alert이라고 응용 프로그래밍 개발자가 alert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시스템에게 전달하면 웹브라우저에게 전달하면 이렇게 생긴 경고창을 띄우도록 프로그래밍을 해서 경고창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 경고창이 사실상 상당히 복잡한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순히 alert이라는 명령만 입력하면 저 복잡한 프로그램을 아주 적은 노력을 들여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웹브라우저를 놓고 봤을 때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여기 있는 이 버튼과 같은 이런 것들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는 UI를 통해서 시스템을 제어하고 지휘한다면 우리 개발자들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들은 보시는 이 alert과 같은 API를 통해서 그 소프트웨어 이 맥락에서는 웹브라우저죠. 웹브라우저를 제어한다라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개발자와 개발자가 아닌 사람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는 개발자가 아닌 사람들은 UI를 통해서 시스템을 제어하는 것이고 개발자는 UI도 사용하겠지만 그것은 일반 사용자가 되는 것이고 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는 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맥락에 맞게 그것들을 응용해서 애플리케이션 웹브라우저와 같은 이런 플랫폼을 제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웹브라우저에 있는 이 X버튼 또는 여기에 있는 이 경고 표시 또는 이 버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누가 만든 걸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이 버튼과 이 웹브라우저에 있는 이 버튼 어떻게 보면 대단히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사실은 비슷하게 생긴 게 아니라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웹브라우저 개발자들도 여기 있는 이 경고창의 모든 모양이나 모든 동작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버튼이나 이런 표시되는 이런 아이콘과 같은 것들은 누가 만드냐? 이것은 현재 제가 이 웹브라우저를 동작시키고 있는 운영체제 저 같은 경우에 현재 윈도우를 쓰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의 개발자들이 이런 버튼과 이런 아이콘과 이런 식의 생긴 버튼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웹브라우저 개발자가 그 미리 만들어져 있는 버튼들을 호출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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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하면 이런 식으로 경고창을 만들 수 있도록 미리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준비해 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스코드를 볼 수는 없지만 이 웹브라우저 개발자들도 마찬가지로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API라는 것을 이용해서 웹브라우저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alert이라고 하는 이것을 브라우저에게 제출해서 경고창이 화면에 뜨도록 한 이 맥락에서는 브라우저가 우리에게는 일종의 기반 시스템 또는 플랫폼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플랫폼이 제공하는 API를 이용해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고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브라우저가 응용체제가 제공한 이런 버튼, 아이콘을 사용하는 이 맥락에서는 이 브라우저가 운영체제에 대해서 응용 프로그램이 되는 것이고요. 또 운영체제는 브라우저에 대해서 일종의 플랫폼 또는 기반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떠세요? 이렇게 어떠한 계층적인 관계가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그 계층적인 관계, 위의 층과 아래층 사이에 접점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바로 인터페이스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인터페이스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제가 건물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건물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건물인데요. 자 입구 1층은 굉장히 좁고요. 그리고 꼭대기 층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안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살고 있다고 간주하면 60억 명이 살고 있다고 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꼭대기 층에 가장 넓은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 한 59억 명 정도 된다고 치자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일반적인 사용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용자가 이 밑에 있는 이건 이제 시스템인데요. 사용자가 그 밑에 있는 기반되는 시스템들 뭐 그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어떤 접점을 통해서 그것을 제어하냐면 바로 UI를 통해서 제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UI 접점 밑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람들 예 그래서 UI를 통해서 사용자가 그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우리는 개발자라고 부르는 거죠. 하지만 이 개발자라고 하는 이 직군의 사람들이 퉁쳐서는 개발자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그 개발자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경험하는 세계 또는 그 사람이 하게 되는 업무의 어떤 형태 이런 것들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것은 마치 한국인들이 똑같은 한국어를 쓰고 있지만 이 프로그래머와 이 건축가와 의사와 변호사와 이런 사람들이 이 하게 되는 일은 완전히 다른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개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을 사용한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떠한 계층에 속한 사람이냐 또는 어떠한 시스템을 제어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게 되는 일이나 그 사람이 갖는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 바로 밑에 있으면서 또 가장 많은 개발자들이 존재하는 부분이 바로 그 사용자 바로 밑에 층에 있는 개발자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웹 개발자고 생활코딩에 있는 대부분의 커리큘럼이 웹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저는 웹 개발자를 배치했지만 여기에는 웹 개발자가 아니라 게임 개발자가 올 수도 있고요. 또는 앱 개발자가 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윈도우 개발자가 올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레이어 사용자 바로 밑에 층에 있는 이 개발자들을 개발자들이 하는 그런 기술들 개발자들이 만드는 것들을 저는 대중기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장 많은 사용자들의 수요가 있고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일반적인 사용자가 또는 일반인이 프로그래밍을 배운다면 1차적으로는 바로 이 레이어 이 층에 해당되는 이 엔지니어링을 이 접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층에는 누가 있냐면 바로 웹 개발자가 웹 사이트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그 기반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인 웹 브라우저 개발자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웹 브라우저 밑에는 뭐가 있나요? 바로 운영체제가 있는 것이고요. 운영체제 밑에는 뭐 그 운영체제를 만들기 위한 언어들 자 이 밑에 층부터는 조금 관계들이 애매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어쨌든 개념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운영체제도 결국에는 무엇인가로 만들어야 되죠. 뭐 C나 C++ 같은 걸로 만들겠죠. 그리고 이런 C나 C++ 같은 언어 역시도 어떠한 형태의 언어로 만드는데 그 밑에 층에 있는 언어가 뭐 어셈블리어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런 어셈블리어와 같은 언어는 다시 기계어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기계어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0 1 0 1 0 0 0 0 1 이라고 하는 이진수가 바로 이 기계어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이 컴퓨터와 같은 기계는 인간의 언어를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 0 과 1 이라고 하는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 기호 체계를 이해할 수가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위에 있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여기 59억 명이 있다면 뭐 예를 들면 웹 개발자, 게임 개발자, 앱 개발자는 뭐 9천만 명이 있는 거죠. 그럼 브라우저 개발자는 뭐 전세계에 뭐 만 명이나 있을까요? 만 명보다도 더 적을 것 같은데요. 운영체제 개발자는 더 적습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적은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게 되는 것이고 이 밑에 있는 것은 위에 있는 시스템들이 동작하는 일종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고 위에 있는 것은 아래층에 있는 것들을 응용해서 사용하는 이 애플리케이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그렇게 가장 윗단계에 있는 사용자에서부터 아랫단계에 있는 아랫단계로 이렇게 내려올수록 말하자면 이 소프트웨어의 시면으로 내려오는 것인데요. 그렇게 그렇게 아래층으로 내려오다 보면 이 소프트웨어 공학의 이 전산공학의 가장 시면에서 무엇을 만나냐면 전자공학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전자공학은 뭐 CPU, 메모리 이런 하드웨어들을 만드는 그런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자공학 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자공학의 시면으로 내려오고 내려오고 내려오다 보면 무엇을 만나냐면 전기공학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기공학에서 또 내려오다 보면 전기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물리학자들의 어떤 전자기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이 전기라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뭐 또 물리학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는 이런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전기, 전자, 전산 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세계를 아우르고 있는 그런 인류 문화, 문명의 어떤 집대성한 집결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어떤 느낌이 좀 달라지지 않나요?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공학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전자공학이 나타납니다. 전자공학이 나타난 다음에 제가 여기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적어놨지만 전산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전산공학이 나타나면서 지금의 상태에 이르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이 가장 꼭대기층에 59억 명 중에 한 명으로 이 살아오셨던 것이고 지금 프로그래밍을 막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 이 거대한 거대한 이 하나의 건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대한 이 계층 구조에서 가장 윗단계에 있는 예 윗단계에 있는 또는 바로 그 밑에 층으로 내려오기 위한 문거리를 막 잡고 내려오려고 하는 순간에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각각의 레이어들이 있잖아요. 각각의 층들이 있는데요. 그 층과 층 사이에 존재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인터페이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앱 프로그래밍을 만든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용할 인터페이스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가 되는 것이죠. 또는 우리가 기반으로 제공하는 어떤 시스템의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어떠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에 그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개발자들이 다시 그 응용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준다면 우리는 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개발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반 시스템 또는 운영체제와 같은 또는 플랫폼과 같은 것을 이 만든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API가 무엇인가 또 UI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인터페이스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또 우리는 이 거대한 시스템에서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기 위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져봤습니다.